오늘은 8월 28일 수요일 음력으로는 7월 25일 갑자일이니까요 주의 날입니다. 눈덮인 산에 나타난 푸른 주의 날입니다. 오행상 갑자는 수생목 즉 천강과 지지에서 물과 나무가 오는 매우 좋은 상생관계를 의미합니다. 갑자의 기운은 매우 분주하고 또 활발한 기운입니다. 세상 모든 일에 그 관심을 갖고 또 자신의 그 일뿐만 아니라 또 타인의 그 일에도 관심을 두고 또 동서남북을 그 바쁘게 움직이는 그런 기운입니다. 천강의 그 갑도 또 지지의 그 자도 모두 그 천강과 지지를 가장 그 앞에서 이끄는 그 선도적인 지위에 그 위치합니다. 그래서 우두머리처럼 항상 그 처세하려고 하는 그런 기운이 매우 그 강합니다. 이런 그 갑자의 기운은 그 계산이 빠릅니다. 이에 타산이 분명합니다. 또 민첩하게 일을 철회합니다. 우리는 그 이런 갑자의 일진을 그 돈북 터지는 그 일진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또 이날에 어울리는 풍수적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습니다. 그런 그 풍수 환경에서 또 집안은 더 큰 그 돈북을 불러들일 것입니다. 요일에서 또 오행 수의 요일이 왔습니다. 이렇게 되면 그 갑목이 지닌 그 나무의 기운이 물의 기운과 또 우호적인 그런 상생관계를 구축을 하게 됩니다. 이런 그 조화로운 그 환경 속에서 재무로는 더욱 크게 그 들어올 것입니다. 오늘은 이 청간의 그 갑목이 암시하는 그 돈북의 성장이 왜곡되지 않게 올곧고 그 바른 나무로 그 자랄 수 있도록 풍수 조치를 취해줄 필요가 있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그 오행 목 기운을 담고 있는 그 푸른색 지폐 즉 만원짜리 그 지폐 한 장을 집의 그 해가 뜨는 그 동쪽 구역에 그 하루 동안 펼쳐서 놓아주시기 바랍니다. 이때 그 지폐는 구김이 없는 그 깔끔한 지폐만을 그 사용하셔야 합니다. 이렇게 놓아주신 그 지폐는 날이 바뀐 후에 그 다음날 그 철수 원위치 시켜주시면 아주 좋습니다. 집안으로 그 돈북의 기운 또 쭉쭉 뻗어가는 그런 돈북의 성장을 또 암시하게 됩니다. 오늘도 여러분들께서 이런 그 풍수 방법까지 병행하셔서요. 재무로는 그 안정감 있게 그 성장시키고 또 강력한 그 돈북의 기운까지 또 불러들이는 크게 그 돈북 터지는 멋진 그 수요일 푸른 주의 날 보내시기 바랍니다.